뭐 덜고 가면 잘 덜고 왔다 소문날까? SR25? SR25 괜찮네 ZR29 eremi 위의 루트님이죠? 응 나 218호 동관 301호에서 뛰어서 저기 올라갈 수 있다던데 해봐야겠다 나 왔어 동관 나야 동관 교전하러 갔지? 어헝 지네만 맛있는 거 먹는 거 꼴봤지 뱅글게단 올라가? 저에요? 어 오케이 206호인 거 같은데 하나 더 오른쪽 방 없어 방금 폭탄 던진 저희 아니죠? 어 우리 아니야 푸시? 문 열어 줄게 바로 땡겨 줄게 머리 위 있는 거 같은데 발소리가 밀어보자 이제 알게요 SMG라서 하나 둘 잡았어 잡았어 하나 더 있네 아이고 잡았어 둘이네 끝까지 파밍을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어림 하나도 없고요 야 어마무시한 녀석들 와 하나 하나 다 열어먹은 거 봐 진짜 이건 돼지가 분명하다 아 왜 이렇게 리스트에 사람 많이 오지? 원래 되게 많이 안 오는데 바로 투나할게요 바로 교전 들어가네 또 있어? 잡았어 잡았어 또 있다 하나 스캐브였고 하나 유저 더 있어 저 체력 30 남았어요 아 오케이 내가 봐줄게 계속 야 이거 세니타 같은데? 와 너 까봐 너 껄러들 해줬어 네 어디 갔냐? 아 저기 저 후레쉬 비치는 거 보니까 일단은 1층에는 세니타가고 2층 3층도 확인 218으로 보고 302로 한번 가볼게 2층 뛰어서 지금 제가 발톱이 나거든요 지하에? 1층 1층 세니타 맞는 거 같거든요 밀까? 나 왔어 1층 끝에 나와 하이 어 전부 해놔 어 쟤는 개고 쫄쫄 쟤 좀 크긴 했거든 뭐가 스킵하네 이거 오 야 디펜더 너 그 갑바 어디다 숨겨놓고 디펜더 이거 이거 줄게 얘는 손잡고 죽어있는데? 오 잉 얘네 둘이 되게 친구였나봐 커플이었나본데 둘이 손잡고 있어 같이 보내야지 커플이니까 그렇네 사각하게 저게 스캐브 있다 잡았어 거기 스캐브도 야간회가 만들거든요 나 2층 확인 프리킥 없어 너 내가 거기서 먹었다고 너무 거기 확인하는 거 아니야? 레드키 없어 야 이거 비싸? M576 아 그거 5천5 4천원? 3천원? 레드키? 어린이 없지 No way PSU 코드 같은 데 다 먹어놓을게 10초 5천원 2천원 1천원 당연히 준에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? 1천원 2천원 2천원 네 아 뭐 아무것도 안 나오네 어 나왔다 아 나왔네 아 놓칠 뻔했어 축하하셨구나 아 어디세요? 들어왔어 너? 창원에서 한번 볼래? 확인 좀 푸시 푸시 진짜 안써야 돼 오오오오오 멀리 멀리 술탄 다른 애랑 싸우는데? 내려가서 푸시하자 다른 애랑 같이 있다 기다려봐 2층 구멍에다 술탄 한번 넣어주고 확인한다 너놨어 오케이 던져가줘 나 DMR이라 나도 잡았어 잡았어 다 컷 다 컷 뭐야 티키타카? 근데 이게 기본이야 우리 서로 말 같은 거 안하잖아 그냥 뭐 어디 밀게요 하고 그냥 가서 이제 그때는 난 먼저 나갑니다 뿅 SR25 언제 없어질까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얘 성능이 너무 좋은데? 다 죽어버려 애들이 안왔나 본데 아냐 온다 컷 컷 스캐블 수수 동관 바닥에 못 붙였다 다 컷 오른쪽 담벽 북쪽 담벽 더 있나요? 내가 잡는 거야 하나 더 있어 빠집니다 뚠뚠이 하나 잡고 앞에 뒤에 쫓아오던 애는 아직 못 잡았어 앞에 나야 정확한 위치? 나침반으로 아 나침반으로? 355 이쯤이었나? 아 보인다 둘 셋 하나 컷 3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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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튕겨서 나 머리 맞고 죽었어 3명 3명 잡았어 내가 그니까 초탄 맞췄으면 잡는 건데 저 아래 봐봐 내가 얘기했잖아 서버 상태 뒤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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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씨 오씨 오씨